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첫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신 후에 30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진랬들과 사도들과 또한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 복음 전파의 역사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그를 따르고 그를 봤고 그들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 전파,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리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합니다 제자들, 아니 우리 또한 다 능력이 부족하고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더욱더 전진하고 나아가는 믿는 송도애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봤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꿈꾸는 교회, 이루는 교회라는 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지만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전파가,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세계 만방 끝까지 또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고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 이래 우리 교회도, 우리도, 내 자신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달려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또한 누가복음도 기록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해서 어떤이는 누가행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한 저자가 한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관된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또한 그것을 믿는 성교들,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또한 세상에 전파된 것을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알리고 있으며 여전히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의 삶의 시작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약 동안 만밀에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계층 이방인들에게 세상의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가 되심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사도영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그 모습들이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전파되는 모습들을 사도영전은 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유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처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이들의 성교사님들이나 많은 이들의 수고와 애쓰음과 목숨의 이름까지도 각오하면서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때 그곳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나 아니면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역동적이지 못하고 어딘가 모르게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내가 느끼고 있고 캐치한다면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사도영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영전의 읽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은혜 받으셔서 또한 나도 그러한 자의 삶으로 그러한 은혜 누리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함께 교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다 해서 성령의 역사가 멈췄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말 끝날까지 끝까지 계속되어지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자의 삶입니다 무엇의 증인입니까? 누구의 증인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증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길에 서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의 앞면에 보면 늘 서 있는 교회 표가 있습니다 사도형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오원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누구의 증인입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저의 증인도 아니고 우리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보고 듣고 누린다면 그것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보면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행전의 배경적인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서언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역사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누가 보금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누가 보금에 쓴 기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1절과 2절에서 대오빌로에게 먼저 쓴 그 누가 보금의 내용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 수신자는 대오빌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 1장 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 보금도 사도행도 제1차 수신자는 대오빌로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한 때부터 승천까지 기록하셨으며 왜 그것을 기록하셨나요? 누가 보금을 누가는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면서 왜 이 말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 그 모든 사역이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과 사도행전은 끝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달리기를 보면 바톤을 이어받듯이 그 바톤을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뿐만 아니라 사역에서 그가 행하셨던 많은 일들 또한 죽으셨고 부활하고 승천한 그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계속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줍니다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 많은 죄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 가르침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자신의 정기가 아니고 자신이 경험한 간증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고 그 선포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분명히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 보금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소개하고 나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다시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것은 금방 읽은 것처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나셨다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확신하게 각인시켜주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저 천국에 올라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천사들에게 환대를 받으시고 그래도 되는데 왜 40일 동안 왜 특별히 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까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말을 충만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직접 그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허름한 옷을 그대로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또한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때 함께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자신이 너희들과 함께했던 그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보공에서 보면 세 번이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서 보면 마가보공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권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쳐시되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그쳐서 가르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가보공 9장 31절도 10장 34절도 분명하게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소 곳곳에서 누가복음도 마태복음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분명한 이유는 자기의 약속을 자기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자들이 예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도록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구약에서 말한 메시야가 예수님 자신의 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고 또한 그 오신 이유를 많은 이들이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 전파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 먼저 많은 선지들을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의 구장에 보면 이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6절 7절 말씀 읽어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유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이세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유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망군의 요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의 선지자는 오실 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가 낳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 이름은 김유자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분이 되실 것이며 평강의 왕이 될 것이며 그가 그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시는 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보건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곳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래 8일 1이 되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읽거든 바니라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확인하러 베들렘에 갔습니다 거기에 말구에 놓여있는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들었던 것, 그들이 봤던 것을 통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예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호와는 구원이시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제자들과 송도들의 할 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성령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형주는 이렇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를 전하는 제자들과 송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담고 있고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류시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라 회개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삶을 살아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도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현재적인 통치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계속적으로 다가올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열심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삶이라고 내가 이루어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등부, 고등부를 가며 수련회 가면 아, 그 뜨거운 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런데 수련회를 갔다 오면 얼마 안 있으면 너무나 사그러듭니다 아,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갑다라고 생각할지 군대를 갖고 군대 마지막쯤 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아,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으시며 나를 바라보시며 끝까지 참으셨다가 이제 회초를 드시는 그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아니고 10년, 15년, 20년을 다녔어도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결정했고 내가 판단했고 내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내 삶을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구나 그런데 이제 그 끝을 보시고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의 관심사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였습니다 내가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너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정된 산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끌음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들이 나오고 또는 도전들이 나오며 아픔들과 또한 회복의 모습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끝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까 읽은 1장 3절에도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첨과 끝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니 그들이 어느 중에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이 지금입니까 그들이 생각한 나라의 개념은 주님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억압됐고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왕성했고 부광했던 다이세대와 같은 그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 아직도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나라의 개념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그들의 밥그릇 그들의 삶 그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민족의 회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회복돼서 이 억압된 세상에서 풀려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이 말은 쉽게 표현하자면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가 행할 것은 다른 것이다 때와 시기 아니 예수님이 언제 올지 그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 그것은 너희들이 고민할 문제 너희들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이고 어느 순간이 어느 때인지가 아니라 너희들이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했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그의 주권에 그의 손에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 때와 시기에 너무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귀가 솔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시게 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는데 그때가 되기까지 너는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가르쳐주고 보여준 그 삶들을 그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증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총 35번 정도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는 13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들을 찾아봤는데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여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사람들이 생명의 주를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봤죠 여인들이 봤습니다 22장 15절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밖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 일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지를 그 가르침들을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기 위해서 대숙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심은 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일이 있는 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너가 정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너가 믿는 그 예수님이 정말 너의 생명이니 그가 너를 다시 살릴 줄 믿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믿습니다 아멘 믿는 것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었던 것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야?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흐리듯이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확신 있게 대답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것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알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다니는 것을 나 교회에 다닙니다 떳떳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믿는 사람들이 그 삶에서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증인된 삶이 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믿는 자의 삶이 바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적으로 부끄러운 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바른 증인의 삶을 삶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교회를 다니며 나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바르게 나타낼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핍박할 것이고 잘못됐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우린 생명을 얻는 길에 걷고 있고 또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구절 이하로 보며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십니다 구름이 갈려오십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신다는 것은 끝내는 소망을 가지고 너희도 끝까지 살아나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사는데 너희 눈앞에 없어진 예수님 초조하느냐 불안해하느냐 금방 다시 올 것처럼 느끼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는 자는 소망을 가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끝내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스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상은 기초입니다 근거입니다 확신입니다 흔들거림이 없습니다 반석입니다 아무리 지진이 하다 흔들거려도 흔들거림이 없는 반석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복을 믿는 삶의 삶은 활력이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열정들과 열심들이 사그러졌다면 다시금 일깨워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니 우리 환경 때문에 우리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은 많은 그 열정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사도행전 사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유 앞에서 탐대의 복음을 송파합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 앞에 있어도 담대의 복음을 송파했습니다 담대의 복음을 송파했습니다 맴맞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음에도 두렵지 않았던 스대반이 있었습니다 스대반은 7장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끊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대반의 기도에서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데도 저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런 열정, 그런 열심들은 어디서 사도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바울은 베스도가카나 아그리빵 왕에서도 예수님 믿으라고 정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쇠사슬에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인데 그렇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에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 아이다 하니라 시간이 많고 적음 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결박된 상태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열정 열심들 꼭 우리에게 있습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모든 삶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증인된 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모습으로 예수님을 느껴야 합니다 내 모습, 내 말투, 내 생각들을, 내 표현들을 통해서 내 행동들을 통해서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지 자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또한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따돌림당하고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노예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야, 그들이 너희의 걸림돌이 아니야 너희를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걸림돌이 아니야 사마리아인도 걸림돌이 아니야 헬라인을 포한 이방인도 걸림돌이 아니야 너가 어떤 위치에서도 너가 잘 되어도 안 되어도 사업이 잘 되어도 안 되어도 너가 건강해도 아니면 너가 아파도 걸림돌이 아니다 증인된 삶은 예수님이 한 알의 밀랄로 썩어서 죽은 것처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려고 하는 자들이 요즘은 점점점 줄어든 것 같습니다 환경 때문이다 아, 코로나 때문이다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손가락 전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진짜 송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정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증인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면서 주님이 나의 왕심을 고백하고 있는지 여전히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는 것에 내 삶의 목표를 목적을 두고 있는지 또 내가 쓰고 있는 그 열심과의 열정들이 하나님께 쓰지 않고 나에게만 쓰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의 삶들을 너만 누리지 말고 다른 얘기도 알려주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코로나19가 나의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누가야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이래로 한정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나라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함께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초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